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해왔던 것 같이 SLI 샵 의정부점이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커피마마라는 카페와 SLI 샵이 콜라보로 된 매장입니다. 커피도 마실 수가 있고 카메라 장비도 볼 수 있는 그런 매장인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내부와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어떤 편의시설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기가 SLI 샵 의정부점 입구예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완전 좋은데? 입구부터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여기 라인을 카페라인으로 카페라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들어갑니다. 여기가 아기들 놀이터예요. 저기 보면 미끄럼틀 보이죠? 여기 미끄럼틀도 있고 여기 엄마들 간단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네요. 여기 아기들 있으신 분들은 되게 잘 살 것 같아요. 그죠? 이쪽은 아기들. 이건 전 카페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페 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애인을 띄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요즘 카페 오시는 분들은 거의 어머님들도 많이 오시고 애기 엄마들도 많이 오시니까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다는 점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편의체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죠? 자 방금 보신 파트가 카페밭이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카메라 파트. 에셔르샤 카메라 파트인데 여기서 이제 제품들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한번 봐 볼게요. 조명이랑 보관함 이렇게 한쪽 캔에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조명. 각종 조명과 스탠드. 이렇게 즐기하게 많게 이쁘게 진열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은 카메라 가방. 제가 리뷰했던 제품들도 있고 많죠. 그냥 한눈에 보기 편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삼각대도 진열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그냥 브이로그 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됐어요. 그냥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이런 식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직원분들한테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제대로 보여드리고 하니까. 자 볼 헤드와 비디오 헤드. 그리고 짐벌. 플레이트. 그리고 L플레이트. 아 힘들어서 좀 만져야겠어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궁금하시거나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여기 와서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물어보셔도 직원분들께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로도 상관하셔도 상관없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을 보고 판단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쪽에서 방문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좀 앉았다 쉬었다 갈래요. 자 이렇게 SLR 샵 의정부점 실내 내부도 보셨는데 괜찮죠?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매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장비를 구매하시고자 하시거나 아니면 장비를 실질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의정부점 한번 꼭 방문하셔서 커피 맛도 좀 보시고 그리고 제품도 좀 만나 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SLR 샵 의정부점 소개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